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9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6절에서 8절까지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국당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래 호랩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땅을 향해 걸어가는 오늘이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광야 끝에서 가난한 땅 바로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38년 전 오늘 가데스바네아에서 불신앙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38년 전 오늘 그들은 불신앙을 선택했어요 오늘의 실패인 거죠 그 놀라웠던 출애굽의 과거가 불신앙을 딱 선택해버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난한 땅의 미래 미래는 다 놓쳐버리고요 38년간 하루하루를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게 오늘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과거와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딱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불신앙이 딱 들어와버리면 우리가 받았던 구원의 과거가 지금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현재 나는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나의 미래도 너무나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요 과거는 거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악몽이죠 그 상처를 준 과거가 얼마나 싫겠습니까 지금 상처가 가득하니까요 미움과 원망이 가득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상처를 가지고 미래가 제대로 사라지겠습니까 물거품과 같아요 될만하면 상처 때문에 무너지고 될만하면 상처 때문에 무너지고 어제도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포럼하다가 너무 힘들어하는 청년 하나가 계속 도와달라고 문자를 보내는데 도와달라고 했다가 며칠 전에는 저를 죽게 해달라고 제가 죽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이런 이상한 문자도 보내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 청년 마음에 상처가 가득한 거예요 이미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아마 사는 것 같은데 너무 상처가 많아 아버지하고 욕을 하면서 싸우는데 경찰이 와서 말리고 그 정도입니다 혼자 나가서 사는데 그게 근본 방법이 됩니까 막 또 어려우니까 집에 들어왔다가 최근에 또 아버지하고 싸워서 또 나가서 사는데 우리 교회 대학부에서도 도와주고 청년부에서도 도와주는데 매일 말씀 들으면서 녹취하고 같이 운동하고 또 말씀 녹취하고 운동하는데 한 한 달 만에 이 친구가 좋아지더래요 그러더니 살만하면 이제 돈 욕심이 생기나 봐요 직장 가야 된다 일해야 된다 나 혼자 하겠다 이래가지고 또 얼마 안 가서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 사람들하고 그 상처 때문에 또 부딪히고 또 갈등이 생기고 또 나오고 지금도 아마 정신과 약을 좀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그래 혼자 있다가 또 막 이래저래 힘들어하다가 그리고 청년들이 또 미션홈에 불러가지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같이 운동하고 하니까 또 좋아지다가 또 살만하면 돈 벌러 나갔다가 또 무너지고 마치 미래가 물거품처럼 눈에 보이는데 잡으려고 하면 없어져버려요 참 안타깝죠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 나의 의의가 채워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의의로 내 마음이 오늘 가득 채워지면 과거를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나는 교만해집니다 미래는 어떻게 되겠죠 폐망이에요 과거는 착각하고 오늘은 교만했다가 미래는 결국 폐망하게 됩니다 왜냐 나의 의의로는 절대 사단과 재앙과 지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의의에 취해서 교만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영적 문제가 터지고 사단이 공격하고 재앙이 밀려오니까 지옥 배경에 빠져서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교만해가지고 살아가 그래서 모세가 걱정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십시오면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읽었던 신명기 8장 11절에 보면 약속의 땅 하나님이 그 크고 광대한 땅이지만 안악산지에 안악자손들이 살지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실 거야 모세의 걱정은 가난한 땅 들어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땅 들어가서 너희가 잘 먹어서 배부를 때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게 될 때 소와 양이 많아지고 은금이 많아지고 너희의 가진 소유와 재산이 풍부해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하노라 또 하나의 염려가 뭐죠 오늘 9장에 보면 나의 의와 나의 정직으로 이루었다 할까 내가 염려하노라 왜냐하면 그럼 나중에 실패하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간절하게 이야기하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너희의 의의로 이루어진 거 아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려고 작정한 사람 같아요 너희의 의와 너희의 공로로 이루어진 거 아니야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오늘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가득 채워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과거 출애굽의 과거는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의 발판으로 바뀔 것이고 오늘 내가 걸어가는 광야는 하나님 주신 증거로 바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는 아름다운 땅이 되어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걸어가는 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날마다 나의 의에 대해서 절망해야 됩니다 나의 의에 대해서 오늘 날마다 완전히 절망해야 됩니다 그것도 철저히 철저히 나의 의에 대해서 절망해야 됩니다 오늘 신명기 9장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읽어보면서요 모세의 얼굴이 떠오르더라니까요 얼마나 화가 난 이 모세의 얼굴 그러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모세의 얼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 떠오르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너희들의 의가 있느냐 너희들의 공로가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을 때 힘든 상태가 아니고 조금 어려운 상태가 아니고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왕의 지배 아래 애굽의 배경 속에 딱 갇혀가지고 아시는 대로 노예 생활하는 중에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진 상황이니까요 완전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데 있어서 그들의 의가 있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하는데 그들의 공로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바로왕의 아들과 함께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고 그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그들은 출애굽하게 됐는데 출애굽한 데 있어서 그들의 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들의 공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강을 피로 만들 때 뭐 했습니까 개구리, 파리, 이 재앙, 메뚜기 재앙 계속 흑암재앙으로 역사하실 때 그들이 뭐 한 게 뭐 있습니까 오히려 의심밖에 안 했고 모세 보고 왜 와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냐고 모세 원망하고 그랬죠 유일하게 하나 한 거 있어요 마지막 재앙 때 피 바르라고 할 때 피 발랐지 그게 그들의 의입니까 그들의 공로입니까 살려고 바른 거 아닙니까 아무 의가 없어요 오늘 아까 찬송처럼 빈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빠져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영은 죽은 상태요 공중권세 잡은 자 나도 모르게 따라가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 않습니까 우리도 몰랐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의 영적 신분이 소속이 마귀였잖아요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결국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영원한 지옥 배경에 우리가 갇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원제에서 해방을 받고 지옥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자녀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영원한 인마누엘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의가 있냐는 것이요 하나도 없죠 그래서 모세는 자꾸만 절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유를 밝혔어요 9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뭐라고 그랬죠 9장 6절의 끝에 모기고든 백성이라 모기고든 백성이라 지금 이스라엘 욕할 게 아니고 우리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모기고든 백성 고집세고 교만한 사람을 뜻하죠 그 당시 양이나 소나 이렇게 짐승을 땡길 때도 이 고집센 염소나 이 고집센 짐승들이요 막 땡기는 데도 안 가려고 막 목이 빳빳해져가지고 버틴다고 안 그럽니까 안 가려고 목자가 끄는 대로 안 가려고 그 땅에 버틸려고 다리에 힘주고 목은 빳빳해가지고 안 땡겨오는 거예요 목이 고든 백성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을 뜻하는데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고도 감사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은커녕 감사는커녕 늘 염려하고 늘 불평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목이 고든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거 잊지 마라 그런데 이 목이 고든 백성은 모세만은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9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이는 목이 고든 백성입니다 이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제가 제목을 목이 고든 백성 그렇게 하려다가 말았어요 왜? 이게 지금 모세가 혼내는 게 아니고 잊지 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한지를 심지어 추레굽해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걸어오는 데 있어서 너희들의 의가 있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절에 애굽당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추레굽한 날부터 광략 끝에 오는 날까지 한 거라고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열받게 한 것밖에 없지 않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불신앙의 사건이었던 사건 8절 호랩산 사건을 이야기해요 호랩산 호랩산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너희들이 아론과 함께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냐 사실은 그때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셨어 그때 내가 40일 금식해가지고 겨우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봐주신 거야 몰랐지 너희 사실은 다 죽을 뻔했어 그 이야기예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야 잊지 마라 너희들은 모기고든 백성임을 잊지 마라 그러면서 9장 22절을 보면요 9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이 추레굽에서 오늘까지 오는 중에 불신앙했던 역사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너희가 다베라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하타와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로하게 하였느니라 다베라에서 광야생활 힘들다고 불평했거든요 마사에서 뭐 했냐면 물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기브롯 하타와 탐욕의 무덤 기억하시죠? 만나 질린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23절 가데스바니아에서 결국 불신앙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추레굽에서 오늘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밖에 더 있느냐 어디에 너희의 의의를 찾아볼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나의 의의로 나의 정직으로 나의 공로로 들어왔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너희는 모기고든 백성이야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의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저 역시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1994년도에 정확한 보금을 받고 오늘 2021년까지 약 27년 28년 정도 되는 그 여정을 제가 이번 주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뭐 금송아지 만든 적은 없는데 1994년도에 보금 받고 추레굽 해가지고 2021년 오늘까지 내가 뭐 했지 내가 구원받은 데 아무 공로도 없고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내가 한 게 있나 몇 개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28년 동안 한 거라고는 염려한 것밖에 없고 흔들린 것밖에 없어요 진짜 이 광려의 백성들처럼 불신앙한 것밖에 없어요 불신앙이 뭡니까 안 믿고 안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서 틈만 나면 염려하고 틈만 나면 불신하고 틈만 나면 제가 머리 쓰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잘되면 또 교만해져가지고 딴소리하고 딴짓하고 그러다가 또 넘어지면 하나님 찾고 또 하나님 응답 주시면 좀 잘되면 또 막 의시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저는 오늘 결론 내렸습니다 저도 목이 고든 백성 여러분 어떠세요? 대단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돌아봐도 나의 의의를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100%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복음만 말하는 목사님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만 선포하는 인만웰 교회 만나게 해주시고 매주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성취될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그러면서 복음 사랑하는 교역자 중직자 성도들과 함께 237 치유 서밋 세계보구마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이 축복을 받게 된 것이 우리의 의의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목이 고든 백성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언약으로 오늘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항상 항상 특히 응답 받았을 때 뭔가 좀 잘될 때 좀 역사 일어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응답이 올 때나 안 올 때나 역사가 일어날 때나 안 일어날 때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항상 하나님의 의의를 바라보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의롭게 하셨던 하나님의 의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는 지금 우리는 복음으로 붙잡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액을 시작할 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시죠 그것이 온 세상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언약을 성취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그 세례를 받으러 갔는데 세례요한이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세례를 줍니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세례를 줍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오늘 너와 내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자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6장 33절에 지금 먹을 거 입을 게 급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다 마태복음 9장 6절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다 로마서 1장 17절 보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요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는 이라 아멘 차별이 없는 이라 저와 여러분이 빠짐없이 오늘 그리스도를 붙든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빈손 들고 붙든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이로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자녀로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의를 언약으로 붙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오직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138의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의 속으로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의의를 언약으로 붙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자의 배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파수꾼 영적 의사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서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 앞에 이 복음전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늘 우리 인생이 보호자와 연결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빛의 자녀로 빛을 선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세상을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의 기준 나의 수준 나의 표준 오늘 다 버리게 되기를 바라고요 사람 중심 물질 중심 자리 중심 같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을 기준 삼아 138 138 가지고 응답 받고 승리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정도 수준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이 138 가지고 진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집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집중해도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살만하면 떠나가고 살만하면 떠나고 그러지 마시고 행복한 24속으로 들어가면 어느 날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25의 능력이 나타나고 드디어 사람을 살리는 영원한 응답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게 영적 서밋이죠 138의 언약을 집중하면서 24 25 영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영적 서밋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최고로 수준 높은 인생이죠 그러면 어떤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쉬운 말로 어떤 모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울처럼 로마서 16장 중직자들처럼 237나라 살리고 237나라 치유하고 237나라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237 치유 서밋 하다가 가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류를 붙잡고 138 기준 가지고 24 25 영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237 치유 서밋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 오늘이 중요합니다 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 절망합니다 저는 목이 고든 백성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해야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138의 연약 붙잡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237 나라 살리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